가장 행복한 신랑 옛날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나무를 자른 다음 나무가 쓰러진 방향으로 가서 신보를 찾아오렴. 두 아들은 나무를 잘랐습니다. 형이 자른 나무는 농장을 가리켰어요. 형은 그곳에 사는 아가씨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동생인 미코가 자른 나무는 숲을 가리켰어요. 미코는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 한가운데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텅 비어 있었지요. 미코는 나무 아래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어디서 신부를 쳤지? 걱정 말아요. 내가 신부가 되어줄게요.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코가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생쥐가 있지 뭐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생쥐하고 결혼을 해? 미코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생쥐는 커다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미코에게 멋진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미코는 생쥐가 좋아졌습니다. 미코가 집에 돌아와 보니 형은 아버지에게 신부감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미코도 아버지에게 신부감을 찾았다고 했지만 신부감이 생쥐라는 것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신부감들을 시험해봐야겠다. 오리 가는 모시옷감을 짜게 하렴. 다음날 미코는 생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모두 잘 될 테니까요. 미코가 한숨 자는 사이에 생쥐는 모시옷감을 짰습니다. 그리고 옷감을 잘 접어 호두껍데기 속에 넣었어요. 미코가 잠에서 깨자 생쥐는 호두껍데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짠 옷감이에요. 갖고 가세요. 미코는 호두껍데기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도 옷감을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코가 호두껍데기를 열고 모시옷감을 꺼내자 곱고 아름다운 옷감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미코, 내 신부감은 옷감을 잘 짜는구나. 이런 며느리를 맞이하다니 참 기쁘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코는 생쥐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오늘이 우리 결혼식 날이란다. 작은 생쥐는 쥐 네 마리가 끄는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코와 생쥐가 집에 다다르자 모두들 놀라 말했어요. 미코의 신부가 생쥐네. 어떻게 생쥐랑 결혼할 수가 있지? 형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생쥐가 탄 마차를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내 신부를 죽이다니 난 생쥐 없이 살 수 없어. 미코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차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타고 있었어요. 미코, 마녀의 저주 때문에 저는 생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이의 형제가 날 미워해야만 저주가 풀릴 수 있었지요. 미코의 신부가 생쥐가 아니라서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미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답니다. 탈을 만지려 한 임금 옛날에 아주 고집센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한 번 명령을 내리면 뭐든지 그대로 따라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임금님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둥근 달이 두둥실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손을 뻗어 달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달에 손이 닿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뒤로 줄곧 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달까지 닿게 높은 탑을 쌓는 거였습니다. 임금님은 왕실 목수를 불러 말했어요. 달을 만질 수 있게 아주 높은 탑을 쌓아라. 달까지 닿을 쌓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내 왕국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 목수는 궁리 끝에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임금님, 나무개를 쌓아 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온 나라에 있는 나무개를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수와 조수는 모인 나무개를 모조리 쌓아 높은 탑을 만들었지요. 탑은 무척 높았지만 구름까지도 닿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괴를 더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널반지를 죄다 모아 괴를 만들었습니다. 괴를 죄다 쌓자 탑은 겨우 구름에 닿았어요. 괴를 만들 널반지를 더 가져와라. 임금님이 소리쳤지만 널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봐라, 나무를 모두 베어 괴를 만들어라. 나무를 모두 베어라니요? 임금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내 왕국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 목수와 조수는 나무를 모두 베어서 괴를 만들어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탑은 구름 위로 치솟았어요. 이제 탑에 올라가 달을 만져봐야지. 임금님은 기뻐하며 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탑 꼭대기에서도 여전히 달에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아래를 보고 소리쳤어요. 나무 괴 한 개만 더 가져와. 그러나 남아있는 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수가 소리쳤어요. 임금님, 괴가 없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괴를 하나 빼서 가져와. 임금님, 그건 말도 안 돼요.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내 왕국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 목수와 조수는 탑 아래에서 괴를 하나 빼냈습니다. 그러자 와르르르 쿵 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임금님도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중국 당나라 때 도림 스님은 매우 특이하여 늘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닥에 사람들은 새 둥조리 스님이라고 불렀지요. 특이한 행동을 하는 스님이긴 했지만 도림 스님은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하여 여러 사람의 울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평민이건 스님에게 찾아와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림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백거이였습니다. 그는 그 고울의 태수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높아 가장 뛰어난 당나라 때의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백거이가 도림 스님에게 물었어요. 스님 거기서 뭘 하십니까? 수행을 하오. 백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긴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이에 스님은 껄껄 웃었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더 위험해 보이는 고려. 나는 이 고울의 태수인데 위험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새님이 쬐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행자라 마음이 늘 고요하다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오. 내가 보건대 당신은 세상일에 얼메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구려.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그 누가 알겠소. 백거이는 스님의 따뜻한 말을 이해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이후 시인이 스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지혜가 있습니까? 있지요. 뭡니까? 스님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나쁜 짓은 하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은 바로 행하라. 백거이는 스님의 말에 빅 웃었습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백거이가 그렇게 비웃자 토림 스님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는 있겠으나 말할 수는 있겠으나 여듭 먹은 노인도 그 말대로 행하기는 어렵다네. 백거이는 백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신하의 충정 옛날에 한 왕에게 아리따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왕비를 너무 사랑하여 왕비에게 바닷가에 있는 섬 하나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섬의 주인이 된 그 섬의 주인이 된 왕비는 섬에 사는 주민들을 못 살게 굴어 온 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한 충직한 신하가 왕에게 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왕비께서 섬의 주민을 못 살게 군다고 합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민들이 편히 살게 하소서. 신하가 왕비를 탓하자 왕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왕비를 탓하는 걸 보니 꼭 나를 탓하는 것 같구나. 어찌 그리 무함하게 구느냐. 왕이시여 제 충정을 이해하여 주소서. 하지만 왕은 계속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신하는 머리를 조아린 채 다시 당당히 아래였어요. 왕이시여 제 말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당장 섬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소서. 왕은 화가 치밀어 버럭 외쳤습니다. 이런 못된 놈. 알겠다. 그게 소원이면 내가 당장 그렇게 하리라. 왕은 곁에 있던 비서관에게 받아쓰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기 앉아있는 저 모래한자를 오늘 날짜로 영의정에 임명한다. 비서관은 받아쓰다가 깜짝 놀라 왕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장 내쫓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높은 관직을 주니 비서관이 놀란 건 당연했지요. 그때 왕이 허허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중직한 신하이다. 내 말대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황제의 친구 옛날 황제가 중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황제의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만 꾸며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궁전 정원의 끝에 있는 숲에 사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를 듣는 동안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걱정과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걸 두고 천상의 소리라고 할 거야.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이 황제의 궁전과 정원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 또한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책을 쓰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황제는 궁전의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황제의 궁전에 대해 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라는 부분을 읽고는 까물어칠 듯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정원에 있다는 정원에 있다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왕 자신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즉시 가장 똑똑하다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느냐 질문은 받은 신하 또한 나이팅게일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소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이다.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어떤 종류인지도 모른다는 신하의 대답을 듣자 황제는 짜증이 났습니다. 오늘 밤 파티에서 내가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들어봐야겠다. 오늘 밤까지 이 궁전의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나이팅게일이란 새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 신하는 궁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팅게일에 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하는 아마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궁전의 부엌을 지나가다가 한 소녀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할머니의 병도 쉽게 나을 텐데 저녁 때까지 나이팅게일을 찾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하는 이 말을 듣자 헐레벌떡 부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평소에 평소에는 궁전 안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하던 황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갑자기 뛰어들자 소녀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가 나이팅게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럼요 매일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새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며 피곤을 푸는 걸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답니다. 신하는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그 소녀에게 나이팅게일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신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하들도 소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숲 저쪽에서 이슬처럼 맑고 시냇물처럼 시원하고 과자처럼 달콤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이팅게일의 소리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었어요. 이끌리듯 그 새가 있는 곳까지 간 사람들은 작고 초라한 회색새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것이 나이팅게일이란 말이냐 저 작은 몸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다니 신하는 급한 마음에 나이팅게일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놀란 나이팅게일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데려가야 하는 새를 놓쳐버린 신하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신하는 습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이팅게일 님 저는 오늘 밤 황제 폐하의 파티에 당신을 초대하기 위해 심보름을 논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와 함께 궁전으로 가주십시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던 나이팅게일은 그제서야 다시 작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노래소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제 노래는 숲속에서 들을 때가 가장 아름답지만 황제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따라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전의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황금빛의 아름다운 막대기가 꽂혀 있었어요. 나이팅게일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뿐 아니라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한 노래소리를 듣기 위해 연회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막대기 위에 작고 초라한 새를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라고? 저 작은 몸집으로 어떤 소리를 낸다는 거지? 그때 모든 사람들의 잡담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노래소리를 위해 멀리에서 달려온 사람들을 위해 더 정성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제는 그 소리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이 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황제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구나. 숲속에서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나이팅게일은 황제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멈추었어요. 황제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 나이팅게일에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황제와 함께 궁전에서 살 것을 부탁했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들으니 온갖 걱정을 잊은 듯 하구나. 나라를 돌보느라 늘 몸과 마음이 필요한 나를 위해 항상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느냐. 황제의 말에 나이팅게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새는 궁전 안에서는 둥지를 틀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흘리신 감동의 눈물은 저에게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제 노래는 숲속에서 가장 빛을 바라고 저 또한 숲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폐하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곁에서 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다면 이 궁전에 어떤 값진 것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미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에 완전히 빠져버린 황제는 나이팅게일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값진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할 때는 언제든지 숲을 산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황제는 기뻐하며 나이팅게일이 궁전의 화려한 재상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황제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정성껏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이 쇠포로 외출을 할 때면 시녀들이 나이팅게일의 발목에 부드러운 끈을 묶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숲으로의 외출이 계속되자 나이팅게일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황제에게 소포구러미가 전달되었습니다. 한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나이팅게일과 똑같이 만들어진 인조 나이팅게일 이었습니다. 인조 나이팅게일은 수십가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태엽을 감아주면 살아있는 새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도 실제 나이팅게일과 아주 흡사했고 비록 왈츠 한 곡 이었지만 몇 번을 시켜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짜 나이팅게일과 다를 바가 없잖아. 몇 번을 시켜도 여전히 지치지 않는 소리를 내다니 오히려 살아있는 새보다 더 많은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인조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진짜 나이팅게일은 화가 났습니다. 저런 우스꽝스러운 모조품에 나의 아름다움을 비교하려 하다니 늘 자유로운 습을 그리워하던 나이팅게일은 사람들이 인조 나이팅게일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이 창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새 같은 일하고 나이팅게일이 말도 없이 날아가 버리자 황제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궁전에는 또 하나의 나이팅게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나이팅게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인조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조 나이팅게일이 하는 노래를 거의 외우게 되었지만 누구도 지루해하거나 진짜 나이팅게일을 따올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제의 옆에서 노래를 하던 인조 나이팅게일의 몸에서 틱틱 하는 돈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노래가 툭 끊겨버렸어요. 황제는 의사를 불러서 고치려고 했지만 의사가 무얼 알겠나요? 인조 나이팅게일은 태엽을 감아주어야 움직이는 기계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계 수리공이 불려왔어요. 수리공은 인조 나이팅게일을 고치기는 했지만 나이팅게일이 예전처럼 늘 노래를 부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속품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태엽을 감는다면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1년에 딱 한 번 아주 특별한 날에만 그 노래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어요. 아름다운 궁전에 황제가 몹쓸 병을 얻었습니다. 그 나라에 용하다는 모든 의사들이 불려와 황제를 진찰했지만 누구도 그 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치료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침실에 누워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황제의 병이 오래 계속되자 궁전의 사람들은 이제 황제의 병을 포기하고 오는 새로운 황제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침실을 찾는 사람도 차츰 줄어들었어요. 홀로 슬슬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황제는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은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황제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인조 나이팅게일은 누군가가 태엽을 감아주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태엽을 감아줄 사람조차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귀에 나뒤끈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죽음이 황제에게서 가져갔던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끝났습니다. 황제는 머릿속에서 맴돌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죽음의 어둠 끝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노래가 끝났을 때 황제는 궁전의 구석진 자리에서 나와 예전의 그 화려한 의자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가 끝났을 때 황제는 완전히 의식을 차렸고 네 번째 노래가 끝났을 때 황제는 병이 깨끗이 나은 뒤였습니다. 오 그래 너였구나. 황제는 어두컴컴한 침실의 창가에 앉아 작고 초라하게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눈에 그 새는 어떤 다른 황금이나 보물보다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황제께서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날아왔습니다. 밖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지요. 말도 없이 떠나간 라이팅게이를 배은 망덕하다고 여겼던 황제는 부끄러웠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네가 원하는 말해보렴. 뭐든 들어주고 싶구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황제님의 곁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제가 마다할 리가 있나요? 황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세장에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날 밤에 창백한 얼굴은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황제는 일어나 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신하들을 보았어요. 그때 마침 한 시종이 황제의 상태를 살피러 들어왔습니다. 화창한 아침이군 그렇지 않은가. 시종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의 황제는 밤이면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뿐만 아니라 숲속의 다른 동물들도 예전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오랫동안 황제의 좋은 친구가 되어 궁전과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새형제 옛날 옛적에 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거라곤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고 나면 새 아들은 저마다 이 집을 갖고 싶어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새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기에 누구 하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라 팔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돈을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조은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새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바깥세상으로 떠나서 부딪혀보거라. 저마다 손재주를 하나씩 배워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손재주가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집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들들은 모두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첫째는 말편자를 만들어보려고 했고 둘째는 이발사가 되려고 했고 셋째는 펜싱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 형제는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모일지 정한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세 형제는 저마다 뭔가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줄 솜씨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말편자를 만드는 첫째는 왕의 말에 편자를 신기는 이를 맡게 되자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모자람이 없어 내가 집을 갖게 될 거야. 이발사가 된 둘째는 오로지 지체 높은 신사들의 머리만 깎아주었고 집이 벌써 제 손안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펜싱을 하는 셋째는 여러 번 펜싱 칼에 찔렸지만 어금니를 꽉 물고 꼭 참으며 생각했어요. 한 번 찔렸다고 무서워하면 절대 집을 얻지 못해. 이윽고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오자 세 형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기술을 보여줄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형제는 모여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려니 퍼뜩 토끼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때마침 오네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야와 비누를 가져와 토끼가 가까이 올 때까지 거품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토끼에게 비누 거품을 바르고 역시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토끼의 코수염을 깎았습니다. 그 사이 토끼는 살점 하나 베이지 않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멋지구나.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형제들이 길을 쓰고 덤벼들지 않는다면 이 집은 내 것이다. 오래 지나지 않아 마찰을 탄 한 신사가 한창 사냥에 열중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 말 편자를 만드는 아들이 말 하고는 마찰을 뒤쫓아 갔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말의 편자 네 개를 떼어내더니 사냥하고 있는 말에게 세 편자 네 개를 다시 달아주었어요. 너야말로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도 내 아우처럼 네 일을 훌륭히 해냈다. 누구한테 집을 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셋째가 말 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셋째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하늘을 향해 십자 모양으로 휘둘렀습니다. 덕분에 셋째 머리 위로는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빗방울은 더욱 거세어졌고 마침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양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칼을 점점 빨리 휘둘렀고 마치 온전한 지붕 아래 서있는 양 몸은 비에 젖지 않은 그대로 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최고의 재주를 가졌구나. 이 집은 내 것이다. 나머지 두 형제들은 아버지의 칭찬에 만족했습니다. 서로를 몹시 아꼈던 형제들은 함께 집에 머무르며 자기들의 손 제주로 먹고 살았어요. 형제들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었고 솜씨는 흠잡을 때 없었으니 큰 돈을 벌어들였지요. 그렇게 세 형제는 함께 늙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병들어 죽자 나머지 두 형제도 슬픔을 못 이겨 병이 들어 따라 죽었어요. 제주로 보나 우회로 보나 빠지지 않았던 세 형제는 한무덤에 묻혔답니다. 실 잦는 일을 멈추게 된 소녀 옛날 옛적에 실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소녀가 살았습니다. 엄마는 한 소리를 하려다가도 꾹 참았어요. 어느 날 엄마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녀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마침 여왕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여왕은 길을 멈추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외딸을 바깥 길가에까지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때리느냐고요. 그러자 엄마는 제 딸이 게으른 것을 털어놓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실 잦는 일에서 손을 때려 하지 않아서요. 한도 끝도 없이 실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해서 암화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여왕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 잦는 소리보다 좋은 게 없고 몰래 돌아가는 것보다 흐뭇한 게 없더구나. 내 딸을 궁으로 데려가도록 내게 주겠느냐. 내게는 암화가 넉넉하니 딸은 마음껏 시를 자아도 된다. 엄마는 마음이 여간 흡족하지 않았고 여왕님은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궁에 도착한 여왕은 광세계가 있는 위층으로 소녀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곱디고운 암화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이 암홀을 자아라. 여왕님이 말했습니다. 일을 다 끝내거든 너는 내 첫째 아들을 신랑으로 맞을 수 있다. 넌 가난하지만 그걸 마음에 두지는 않음아. 너의 한결같은 부지런함이 혼수로 충분할 테니. 암화를 자을 줄 몰랐던 소녀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300살을 멍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몰래에 앉아 있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홀로 남겨진 소녀는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깎다 감고 사흘 낮을 앉아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여왕이 찾아왔어요. 여왕은 자아놓은 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집에 있는 엄마와 떨어진 탓에 몹시 울적하여 일을 여태 시작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여왕은 소녀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나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은 나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혼자가 된 소녀는 이제 도무지 어찌 알바를 몰랐습니다. 침울한 마음에 창가로 걸어갔지요. 그때 그쪽으로 다가오는 아줌마 세 명이 보였어요. 첫 번째 아줌마는 평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줌마는 아랫입술이 어찌나 넓적한지 턱 아래까지 축 쳐져 있었어요. 세 번째 아줌마는 엄지 손가락이 커다랬습니다. 아줌마들은 창문 앞에 멈춰서서 위쪽을 올려다보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아줌마들한테 딱 한 사정을 하소연했어요. 소녀를 돕기로 한 아줌마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해주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내 아주머니라 부르고 내 식탁에 앉게 해주면 우리가 너를 위해 아마를 모두 자아주지 그것도 짧은 시간 하네. 기꺼이 그리 할게요. 어서 들어와서 일을 당장 시작해주세요. 소녀가 소녀가 대답했어요. 소녀는 세 명의 요상한 아줌마들을 안으로 들이고는 아줌마들이 앉아서 실을 자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첫 번째 아줌마가 실을 풀어 평발로 발판을 밟았습니다. 두 번째 아줌마가 아랫입술로 실을 적셨어요. 세 번째 아줌마가 엄지손가락으로 실을 꼬아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를 칠 때마다 고운 실이 한 움큼씩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실이었습니다. 소녀는 여왕이 보지 못하도록 실 잡는 새 여자들을 숨겨두고는 여왕님이 올 때마다 꼬운 실더미를 보여주었어요. 여왕님의 칭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광이 텅 비자 두 번째 광으로 갔고 드디어 세 번째 광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광도 금세 싹 비웠어요. 이제 새 아줌마는 작별 인사를 하며 소녀에게 말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마렴 행운은 내 것이 될 테니 소녀가 여왕에게 텅빈 광과 산처럼 쌓인 실더미를 보여주자 여왕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재주 많고 부지런한 신부를 얻게 되어 기뻐하며 신부를 추워 올렸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새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무척 잘해주셨으니 행복한 순간에 빠뜨려서는 안 되지요. 아주머니들을 결혼식에 초대하여 함께 식탁에 앉도록 허락해주세요. 여왕과 신랑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축제가 시작되자 기괴하게 차려입은 새 노처녀가 들어왔습니다. 신부가 말했어요. 어서오세요 아주머니들. 세상에 저런 흉측하게 생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됐지? 아니 저분들은 너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군요. 신랑은 이렇게 말하고는 평발 아주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평발 됐지요? 발판을 밟느라고요. 그러자 신랑은 두 번째 아주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입술이 축 쳐졌어요? 실을 적시느라고요. 그러자 신랑은 세 번째 아주머니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엄지손가락이 커졌지요? 실을 꼬느라고요. 그러자 왕자님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여쁜 신부는 이제부터 절대로 물레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리하여 소녀는 실 잦는 몹쓸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노인과 나무 옛날 어떤 젊은이가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젊은 원님은 그동안 보살펴주었던 재상을 찾아가 인사했어요. 그동안 돌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관리가 되어 잘 살겠습니다. 재상은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원님이 되게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자네에게 큰 기대를 걸어보겠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과일 나무를 심는다네. 원님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언제 과일이 다 자라 따 잡수실 수 있는지요? 그러자 재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못 먹으면 자식이나 이웃 사람들이 먹겠지. 원님은 세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새 십년이 지났습니다. 고의 원님이었던 젊은이는 벼슬자리가 높아져 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신임 신임 감사는 다시 재상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재상은 감사를 반기며 배를 그릇에 한가득 담아 내놓았어요. 배 배맛이 참 좋습니다. 이런 배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감사가 배를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자네도 기억할 걸세. 십년 전 자네가 나에게 인사하러 찾아왔을 때 내가 심는다고 했던 그 배나무에서 딴 걸세. 십년 전에 심으셨던 나무에서 딴 거라고요? 감사는 깜짝 놀라며 먹고 있던 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재상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농사는 일년을 보고 짓고 나무는 십년을 보고 심고 인제는 백년을 보고 기른다고 하지 않는가? 감사는 재상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존경스러운 재상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도둑을 물리친 할머니 중령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아주 높은 고개입니다. 어느 스님이 대나무 지팡이를 이곳에 꽂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옛날에 이 고개는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사람 등에 짐을 잔뜩 찌고 가는 장사꾼 약초를 캐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 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고개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이 어려워지자 이 고개에 도적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적들은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반항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산속 깊이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도적들은 갈수록 더 험악해져. 나라에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 장군과 병사들을 보내 도적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적들은 오랫동안 지내온 중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을 약올리기 까지 했어요. 병사들은 산을 이잡듯 뒤져도 도적들의 소구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눈 감작할 사이에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도적들을 쫓느라 병사들 병사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적들을 잡을 수 있게 해주겠네. 할머니가 어떻게요? 장군은 깜짝 놀라 두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내가 도적들의 소구를 찾아 들어가서 그놈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면 더자구야 하고 외치고 느슨하게 노닥거리고 있으면 다자구야 하고 소리치겠네. 내가 다자구야 라고 소리칠 때 쳐들어오면 되지 않는가. 할머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장군이 걱정되어 묻자 할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이나 잘 기억하게 그런데 도적들이 할머니를 순순히 소굴에 들어가게 할까요? 걱정 말게 내게 다 생각이 있네. 장군과 헤어진 할머니는 산 위로 올라가 도적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도적들이 보이자 할머니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도자구야 다자구야 도적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빼앗길 것도 없는 노인 같은데 왜 그리 울고 계시오? 나에게는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더자구야 둘째 아들의 이름은 다자구야 야 그런데 이 아들 놈들이 그저께 밤에 늙은 어미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 중이지 할머니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한 도적이 말했어요 그만 우시오 부모를 버린 자식은 차지나 마나이니 우리와 같이 동굴로 가서 살림이나 해주시오 그렇게 할머니는 도적들을 따라 소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도적들에게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며 아들처럼 잘 보살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도적들은 할머니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산 아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더 자구야 그러면 도적들은 할머니가 아들이 그리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적들이 잔치를 벌이던 날이었어요. 술과 고기로 배를 가득 채운 도적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산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다자구야 이제나 저제나 할머니의 다자구야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장군은 재빨리 병사들을 이끌고 도적들의 소굴로 쳐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도적들을 모두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장군은 도적들을 다 잡은 뒤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병사들 가운데서도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장군과 병사들은 할머니가 중령을 지키는 산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도적을 물리치게 해준 할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다자구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상인의 막대기 한때는 큰 부자였으나 사업에 실패한 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약간의 잔돈과 무게가 300kg이나 되는 긴 새막대기뿐이었어요. 이 새막대기를 팔면 꽤 큰 돈이 생길 것이지만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는 물건이라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 그 도시를 떠나 외국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그를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잠 안됐네.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돕겠네. 그러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고 다만 내게 귀한 새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네가 좀 맡아주게. 암 그러지. 잘 보관했다가 자네가 돌아오면 돌려줄 테니 걱정 말고 우리 집에 놔두고 떠나게. 상인은 새막대기를 친구 집에 맡겨놓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뒤 상인은 몇 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니며 가진 고생 끝에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집을 마련하고 다시 사업도 시작했지요. 고향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자 상인은 몇 년 만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일세 고향을 떠나면서 맡겨둔 새막대기를 이제 돌려주면 고맙겠네. 그런데 친구는 머리를 글적이며 큰 고민이라도 생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새막대기를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새막대기를 팔면 큰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마지못해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사실 자네의 새막대기를 창고 속에 넣어두었는데 쥐들이 조금씩 갉아먹더니 금만 다 먹어 치워버렸다네. 시장에서 그런 막대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사서라도 줄 텐데 아무리 다녀봐도 구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상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쥐들이 먹어버렸다면 쥐들 잘못이지 자네 잘못이 뭐 있겠나 지나간 일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세. 상인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돌아서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참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네. 실은 내가 외국에서 자네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 있는데 집에 두고 왔구먼. 자네 아들을 내게 딸려 보내면 선물을 보내겠네. 선물을 빨리 받고 싶어진 친구는 얼른 자기 아들을 불러 그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온 상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지하창고에 가두어버렸어요. 밤 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친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는 상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여보게 내 아들이 아직 안 돌아왔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상인은 몹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던 중에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아들을 물고 날아가 버렸다네. 이에 친구는 화를 벌컥 내며 외쳤습니다. 거짓말 말게 열다섯 살짜리 사내 아이를 솔개가 어떻게 물고 날아갈 수 있던 말인가 그렇게 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싸움이 끝나지 않자 마침내 두 사람은 법정에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람이 제 아들을 유괴해 갔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재판장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 사람의 아들을 유괴했습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어떻게 친구의 아들을 유괴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솔개가 나타나 그 아이를 물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상인의 말에 재판장 역시 화를 내며 호령 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솔개란 조그만 새인데 어떻게 큰 소년을 물고 날아갈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상인이 말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친구의 창고에 넣어둔 제 쇠막대기를 쥐들이 모두 갉아먹었답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 솔개가 아이를 물고 날아가는 일쯤이야 왜 없겠습니까? 상인의 말을 듣고 이상이 여긴 재판장은 상인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상인의 쇠막대기에 얽힌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자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웃어댔어요. 재판장은 먼저 상인의 친구에게 당장 쇠막대기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상인에게도 친구의 아들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친구를 속이려 했던 상인의 친구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인삼 보따리 옛날에 한 장사꾼이 인삼 보따리를 들고 한약방을 찾아 왔습니다. 장사꾼이 약방 주인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만냥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 인삼을 맡아주시고 돈을 좀 빌려 주십시오. 인삼이 십만냥 어치는 될 터이니 도망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겁니다. 약방 주인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삼보따리를 풀어보고는 대뜸 그 장사꾼에게 만냥을 구워주었습니다. 보따리가 묵직해서 정말 십만냥 어치는 될 것 같았어요. 약방 주인은 인삼을 창고에 잘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장사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십만냥 어치의 인삼은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5일이 지났어요. 장사꾼은 여전히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약방 주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후다닥 창고로 가서 인삼보따리를 풀어보았어요. 그런데 인삼인 줄 알았던 물건들이 자세히 보니 모두 도라지 였습니다. 약방 주인은 정신이 아찔했어요. 도라지는 50냥어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약방 주인은 자리에 알아두었습니다. 소중한 돈 마냥을 날렸으니 속이 편할 리가 있나요? 약방 주인의 아내도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남편의 시중을 들며 아내는 날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약방 주인의 아들도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전해 듣고 걱정스럽게 아버지의 병간을 냈습니다. 약방 주인은 잠결에 헛소리까지 할 정도로 갈수록 병이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어머니를 창고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제 말대로만 하면 그 못된 장사꾼을 잡을 수 있어요. 아들은 창고 벽을 손짓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엔 사람이 드나들 정도에 제법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골목길에 나가 이 구멍을 손짓하며 소리 내어 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모일 테니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맡아두었던 인삼 십만 양어치를 모두 도둑맞았으니 이제 그 장사꾼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옳단 말인가. 그러면서 계속 엉엉 우십시오. 어머니는 당장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어요. 몇 개의 마을을 건너간 소문은 마침내 그 못된 장사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장사꾼은 소문을 듣자마자 화살처럼 달려 약방으로 갔습니다. 도라지를 도둑이 모두 훔쳐갔으니 겁날 게 없었어요. 내 인삼을 물어내라고만 우긴다면 오만냥은 충분히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사꾼은 문을 박차고 약방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삼값 물어내시 장사꾼은 말꼬리를 흐렸어요. 약방 마당에 우르르 몰려있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포청에서 나온 포졸들이었답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장사꾼은 가져갔던 일만 양도 내어주고 포졸들에게 잡혀가고 말았답니다. 모두 옳다. 하루는 황희 정승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가만히 듣자니 두 하인이 마당에서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황희 정승이 마당으로 나서자 두 하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둘 중에 누가 옳은지 가려주십시오. 그래 말해보아라. 황희 정승은 느긋하게 두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나이 든 하인이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황희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이번엔 젊은 하인이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도 옳구나. 황희 정승은 이렇게 두 하인의 의견이 모두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황희 정승의 부인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랫사람의 자잘못을 가려주셔야지 둘 다 옳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의 말에 황희 정승은 수염을 매만지며 슬그머니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부인의 말 놀구려. 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산이 무너졌어요. 노인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산이니 그동안의 비바람 때문에 무너질 만도 하지. 이 말에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따지자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산이 어디 있겠나 자네 말도 옳아 산은 아랫부분이 넓으니 무너질 염려야 없겠지.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뛰어와 말했습니다. 집 체만한 황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소란 놈은 끈기가 있으니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남을 거야. 이에 다시 옆에 있던 노인이 답답하다는 듯 참견했어요. 아무리 끈기가 있더라도 어떻게 소가 쥐구멍에 들어간단 말인가? 하긴 자네 말도 옳아 손은 뿌리 두 개나 있고 몸집도 엄청 크니 그 몸으로 쥐구멍에 들어간다는 건 좀 무리일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내가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께서는 모든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하시는 겁니까? 노인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굳이 틀렸다고 반박해서 뭐하겠나? 말다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니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한걸 하고 말입니다. 죽은 당나귀 사자와 당나귀가 여우와 함께 들판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 많은 먹잇감을 사냥 했어요. 저녁이 되자 그들은 사냥한 것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가 말했어요. 사자님이 먹이를 나눠 주세요. 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 했습니다. 아니야 당나귀 니가 나누어 보아라. 당나귀는 먹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셋으로 나눈 뒤에 당나귀가 말했어요. 이제 마음대로 고르세요. 사자는 당나귀를 바라보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아 이게 나눈 거냐? 사자는 화를 참지 못해 당나귀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사자는 계속 씩씩 거렸어요. 여우는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니가 나눠보아라. 여우는 벌벌 떨며 먹이들을 사자 앞에 잔뜩 쌓아놓고 조금만 토끼 한 마리만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다 나누었습니다. 사자님이 힘도 세고 사냥도 많이 했으니까 제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저는 이 토끼 한 마리면 좋갑니다. 여우는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자는 흡족하게 웃으며 여우에게 물었어요. 넌 현명하구나. 그런데 누가 너한테 그런 좋은 방법을 가르쳐준 거지? 여우는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당나귀가 가르쳐주었지요. 라고 말입니다. 이사 갈 준비 종달새들이 보리밭에 둥우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가 제법 익어 거둘 날이 가까워졌어요. 종달새들이 이사할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어미 종달새는 보리밭 주인의 눈치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또 둥우리 밖으로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도 새끼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어요. 얘들아 밧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두었다가 내가 밖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일러주렴. 어느 날 어미 종달새가 밖에서 돌아오자 새끼들이 하나같이 말랬습니다. 밧주인이 말하길 보리가 잘 익었으니 이웃들을 불러다 빨리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니 그럼 아직 괜찮겠구나. 어미 종달새는 태연이 그렇게 말 했습니다. 다음날 어미 종달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다시 새끼들이 밧주인의 말을 전했어요. 밧주인이 말하길 보리가 너무 익었구나 이웃만 믿다가는 안되겠으니 친척집에 연락을 해 도와달라고 해야겠군 이라고 했어요. 그랬니 그럼 아직도 염려 없구나. 어미 종달새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말 했습니다. 그러자 새끼들이 오히려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보리가 너무 익었다고 했으니 금방 배러올텐데 얼른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아니라 아직 괜찮아.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어미 종달새는 먹이를 구하러 밖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새끼들은 다시 밧주인이 밭에 나왔다가 한 말을 어미 종달새에게 전했습니다. 밧주인이 이번엔 큰일이군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의지해선 아무것도 안되겠어. 오늘 밤에라도 내가 직접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어미 종달새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이사갈 때가 되었구나. 남의 손을 믿지 않고 직접 보리를 배려는 걸 보니 말이다. 어서 이사갈 준비를 하자. 라고 말입니다. 소중한 아이 황희정승의 집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황희정승은 계집종들을 시켜 술상을 들여오게 했어요. 곧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술상에는 빈대떡과 인절미 등 안주들이 수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조금 후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어린아이 셋이 조르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술상 주변에 죽 둘러 앉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먹어도 되지요? 황희정승이 아직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저마다 빈대떡이며 인절미를 마구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황희정승은 아무렇지도 않게 빙긋 웃을 뿐이었어요. 아이들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보다 못해 황희정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감의 손자들이군. 하지만 황희정승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갔어요. 그때서야 황희정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들은 머슴과 하인의 아이들일세 친구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하인의 아이들이라고 그렇다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는데 그러자 황희정승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 손자나 하인의 아이들이나 똑같이 귀한 것일세 모두 하늘이 내린 사람이지 않은가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대머리가 된 사람 옛날에 다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도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장례를 지르고 다들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도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음식을 권하자 다도는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음식을 입에 대겠습니까? 입맛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다도를 우러러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굶을 건 뭐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죽었다고 다른 사람이 굶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첫째 날 다도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드세요. 모두들 음식을 먹었지만 다도만 먹지 않았어요. 둘째 날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다도에게 말했습니다. 좀 드시구려 굶을 게 뭐 있소. 저는 여드레째부터 먹을 작성이니 그리들 아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모르겠다. 우선 먹고 보자. 숟가락으로 뜨거운 콩을 듬뿍 퍼서 막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놀란 다도는 모자에 콩을 쏘다 얼른 뒤집어 썼어요. 사람들은 다도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뭐라도 먹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안 돼요. 내가 사흘만 굶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다도의 모자 속에서는 볶은 콩 때문에 머리카락이 지글지글 타고 있었습니다. 다도는 뜨거워서 모자 언저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둘러댔어요. 우리 집에서는 슬플 때 이렇게 흔들 모자 춤을 춘답니다. 모자 속에 든 콩이 너무 뜨거워서 다도는 이리저리 뛰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다도는 모자를 확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와르르 쏟아지는 콩을 사람들이 볼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려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도를 따라왔습니다. 뭐 점점 먹으라니까요. 다도는 모자 속 콩이 뜨거워 펄펄 뛰며 말했어요. 우리 집 사람들은 너무 슬프면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밥이나 먹고 가요. 다도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잡아서 확 벗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뜨거운 콩이 머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구 웃어들기 시작했어요. 다도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 호루 다도의 머리는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임금 옛날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거짓말을 듣고 싶어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거짓말을 잘해서 짐은 물론 대신 네 명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산으로 순금 덩어리를 내리고 사위로 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임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임금과 대신 네 명은 참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임금님이 붙인 방을 읽게 되었어요. 소년은 왕궁으로 가서 임금님에게 말했지요. 제가 거짓말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기뻐하며 말 했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구나. 소년은 목청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품파리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임금님께 거짓말을 잘하면 상을 준다는 방을 보았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거짓말을 해드리려고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 소년이 쉬고 있는데 코끼리 다섯 마리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소년은 코끼리를 타고 가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잡으러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그런데 코끼리들이 이걸 알고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산으로 따라가자 코끼리들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소년이 나무 위로 따라 올라가자 코끼리들은 강으로 떨어지고 소년이 강으로 들어가자 코끼리들은 강 속 깊이 잠수했지요. 이에 질세라 소년도 강 속으로 잠수했어요. 그러자 코끼리들은 펄럭펄럭 날아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코끼리들은 도망가고 소년은 계속 쫓아가고 있답니다. 임금님이 물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서로 도망치고 쫓았으면 그동안 코끼리들과 소년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그러자 소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코끼리들은 도망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차추전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소년도 따라서 차추전자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코끼리 다섯 마리가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고 다투다가 그만 소년에게 답 잡히고 말았어요. 소년은 코끼리들을 팔기 위해 왕궁으로 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임금님과 대신 네 명이 코끼리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한 마리에 2만 바트씩 받기로 하고 코끼리 다섯 마리를 모두 팔았어요. 임금님과 대신들은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지요. 저는 그 돈을 받으려고 여기 왔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과 대신들이 바로 여기 있는 임금과 네 명의 대신들이라는 겁니다. 임금님 제 이야기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소년의 말에 임금님과 대신 네 명은 거짓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캥거루의 주머니 아주 아주 오랜 옛날 시내가 에서 엄마 캥거루가 아기 캥거루의 털을 다듬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늙은 원뱃 하나가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눈도 보이지 않고 아무 쓸모가 없어. 마음 시착한 엄마 캥거루가 말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엄마 캥거루는 원뱃에게 자기 꼬리를 잡게 한 다음 맛있는 풀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늙은 원뱃은 기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캥거루는 그제야 아기 캥거루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돌아갔지만 아기 캥거루가 안보였어요. 한참을 찾다가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가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캥거루는 안심하고 원뱃에게 다시 돌아갔지요. 그런데 원뱃에게 가보니 사냥꾼이 원뱃에게 부메랑을 막 던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엄마 캥거루는 발로 땅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쳐요. 사냥꾼이에요. 그 소리에 사냥꾼은 엄마 캥거루를 보았어요. 이제 사냥꾼은 원뱃은 잇고 엄마 캥거루를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엄마 캥거루는 힘껏 도망쳐서 간신히 동굴에 숨었습니다. 한참을 한참을 기다린 뒤 사냥꾼이 돌아가고 나서야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아기 캥거루는 방금 잠에서 깨어 혼자 잘 놀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늙은 원뱃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원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뱃은 위대한 신 비아메였습니다. 비아메는 마음씨 착한 동물을 찾으려고 원뱃처럼 꾸미고 땅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비아메는 착한 엄마 캥거루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유칼립투스 줄기로 만든 앞치마였어요. 앞치마를 두르자 앞치마는 부드러운 털가죽으로 변해 엄마 캥거루의 배에 달린 주머니가 되었습니다. 엄마 캥거루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이제 어디든지 아기 캥거루와 함께 다닐 수 있으니까요. 엄마 캥거루는 다른 엄마 캥거루들에게도 주머니를 만들어달라고 비아메에게 부탁했습니다. 비아메는 기뻐하며 다른 엄마 캥거루들에게도 배에 주머니를 만들어주었다고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새가 된 황제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도 잘하고 덩치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아쉽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간 발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고구마 좀 주세요 라고 해야 할 것을 곧마 주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점만 아니면 일도 잘하는 청년이라 어디서든 환영받고 돈도 잘 벌 것인데 하필이면 이 청년이 일하는 곳이 환경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과부집 주인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인색했거든요. 청년이 일을 잘해서 본인의 살림이 배로 늘었는데도 청년에게 일 잘한다고 칭찬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구박만 했답니다. 한 번은 청년이 식사하는 중에 청년이 먹던 밥까지 빼앗으면서 그렇게 많이 먹어대다가 우리 집 살림 다 거덜내 겠다. 그만 먹어. 라고 외쳤다고 하니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 참다 못한 청년은 화가 잔뜩 나서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큰 소리를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나간다 라고 외친다는 게 그만 나 당장 난다 라고 바람이 샜습니다. 이에 주인은 일을 잘하더니 하늘도 날 줄 아나 하며 자기 내 집 머슴 청년이 하늘을 난다고 마을 원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원은 청년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느냐 그러니 청년은 기가 막혀서 대답 했어요. 아니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임금님이 와도 못 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원은 화가 나고 기가 차서 청년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도 궁금하여 청년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중국 황제가 와도 못 납니다. 하였습니다. 왕도 역시 청년의 반응을 보고 거참 맹랑한 놈일세 라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 역시나 중국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청년을 데려오게 하였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자 청년은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뒤 가장 높은 곳으로 모이세요. 어차피 대충 뛰어내리면 나눈 것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어 청년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토끼 두 마리가 도르마귀와 부채를 두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체 왜 싸우는지 궁금했던 청년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왜 싸우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토끼들이 대답했어요. 도르마귀는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옷이고 부채는 도르마귀와 반대로 펴면 하늘을 날고 부채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접으면 서서히 내려오게 하는 힘을 가진 하늘 부채인데 내가 먼저 발견한 것인데 저 녀석이 먼저 발견했다고 우기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토끼들은 본인이 먼저 발견했다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청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너희들 중에 어느 누가 이 물건을 혼자 독차지하면 결국 서로 마음만 상할 것이 분명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에 토끼들도 청년의 말을 올케 여겨 청년에게 옷을 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운이 좋게 날개옷과 부채를 얻은 청년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진 비행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황제가 청년을 불렀습니다. 나도 그 옷을 입고 날개 해주게나 하고 말했지요. 황제의 제안을 받은 청년은 그러시지요. 하며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이 부채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던 순간 부채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전에 황제가 옷을 입자마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말을 끝내지 못한 채 황제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황제는 계속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내려가고 싶어도 너무 높이 날아가서 두려웠고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니 내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만 계속 날다가 황제는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의 가치 옛날에 한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훈장님이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평소 성실하기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훈장님이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고 외출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훈장님이 가르치는 아이 중 하나였어요. 그 아이가 나가려는 훈장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훈장님 어디를 가십니까?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길이다. 무슨 일이냐? 훈장님이 물었지요. 그러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여줄 것이 있어서 훈장님을 만나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급히 나가봐야 하니 다음에 다시 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오늘처럼 어긋날 수 있으니 미리 약속을 하고 가거라. 훈장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너라. 네, 훈장님. 그렇게 다음날 아침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오기로 한 아이가 9시가 되어서도 오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린 끝에 아이는 5분 늦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훈장님은 언짠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5분이나 늦게 온 것이냐. 그러자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훈장님도 참 겨우 5분밖에 안 늦었는데요. 뭘. 그러자 훈장님은 더욱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5분밖에 안 늦었다고 너는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냐. 5분 아니 단 1분이라도 그 사이에 이루어질 중대한 일을 생각해보거라. 아이는 훈장님의 꾸중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어느 날 아이는 훈장님에게 여쭐 것이 있어서 또다시 훈장님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음 날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는 지난번에 늦게 가서 꾸중을 들었던 일이 생각나 이번에는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약속한 10시보다 5분 더 일찍 훈장님 댁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5분 뒤 훈장님이 정확히 10시에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보고 물었지요. 왔느냐. 아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훈장님 오늘은 5분이나 일찍 와서 훈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아이는 훈장님을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훈장님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도대체 시간의 중요함을 모르는 것이냐. 어찌하여 아까운 시간을 5분이나 낭비한 것이냐. 아이는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훈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훈장님으로부터 시간의 소중함을 배운 아이는 그 뒤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냥꾼과 구미호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활을 잘 쏘고 매우 용감한 한량 이라는 사냥꾼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마음씨가 아주 착했어요. 한량은 항상 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량이 한양에 일이 있어 한양에 가서 길을 가다가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수염의 노인과 청년이 서로 반말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상이 여긴 한량은 두 사람이 갈림길로 들어선 순간 서둘러 노인에게 먼저 달려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청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평안도 한 고울에 전염목은 푸른 뱀이지요.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량이 묻자 노인은 대답도 없이 바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량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이번에는 서둘러 청년에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었지요. 노인에게 반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청년은 대답 했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꼴이 아홉 달린 구미호 이지요. 청년도 역시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사라졌습니다. 한량은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잊고 지내던 중 평안도와 함경도 내 고울 전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는 사또마다 첫날을 못 넘기고 시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또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평안도와 함경도 내 두 고울의 사또자리는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한량은 그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량은 그 사람들이 행한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먼저 노인이 알려준 평안도 내 고울의 사또자리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또로 부임한 뒤 관하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전날 밤 청년이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화살을 품에 안고 아침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깊은 밤 거대한 푸른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한량은 바로 화례 시위에 화살을 건 뒤 화살을 쏘았습니다. 다행히 청년은 푸른뱀의 급수를 맞추었고 뱀은 피와 독을 뿜으며 죽게 되었어요. 날이 밝자 아전들은 당연히 사또가 죽었겠거니 시체를 치우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또가 멀쩡히 살아서 나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푸른뱀 사체를 아전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아전들이 모두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뱀이 지금까지 사또들을 해친 것입니까? 그렇소. 이러지 말고 이 요망한 뱀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립시다. 그렇게 한량과 아전들은 함께 뱀의 시체를 서둘러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청년에게 들은 함경도 내 고울로 갔어요. 그런데 이곳은 평안도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또뿐 아니라 고울 사람들까지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한량은 전해본 노인이 산다던 고목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다 싶어 힘이 센 사냥꾼들 여럿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릴 시간이 없겠다 싶어 사냥꾼들에게 고목에다가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어요. 사냥꾼들이 고목에 불을 붙이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새 두 마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한량은 서둘러 활의 화살을 건 뒤 새 한 마리 에게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마리를 겨냥하는 순간 한 마리는 화살을 피해 멀리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량은 사냥꾼들과 화살에 맞은 새가 떨어진 곳에 가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꼬리가 아홉 달린 털이 새까만 수컷 구미호가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청년이 말한 대로 였어요. 한 마리를 놓친 것이 찜찜했지만 한량은 그 후 아무 일 없이 그곳의 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중국에 일이 생겼단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한량은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에 가던 중 한량은 우연히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새는 자신의 말벗이 생겼다며 기뻐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량과 같이 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새와 함께 길을 가게 된 한량은 길을 가다 작은 오두막에 들르게 되었지만 참새가 할머니의 집에서 자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밥을 다 먹고 급하게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이후 참새는 그 할머니가 구미호 부부 중 아내 구미호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할머니로 둔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는 나뭇잎 세 개를 주며 이것을 소매 속에 넣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뭇잎 세 개를 가지고 한량은 드디어 중국 황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들어서자 황제가 반기며 새로 얻은 후궁이 요 며칠 새 심하게 알아눕 있으니 원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량은 그 말을 듣고 그 후궁의 방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후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히며 후궁이 한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후궁의 정체는 한량이 죽인 수컷 구미호의 아내였던 거예요. 남편의 원수를 갖고자 중국으로 간 뒤 후궁으로 둔갑해 황제를 이용해 한량을 이곳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내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한시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 그 순간 한량의 소매 속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며 후궁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 후궁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때다 싶어 한량은 서둘러 화살 통해서 화살을 꺼내 활에 건 뒤 후궁을 향해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에 맞은 후궁으로 변했던 구미호는 꼬리가 아홉 달린 털이 새하얀 암컷 구미호로 변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량이 황제에게 후궁의 본 정체를 얘기하면서 암컷 구미호의 사체를 보여주자 황제는 고마워했고 놀라워하며 자신을 구해준 한량에게 엄청난 양의 금문보아와 상금을 내린 뒤 고향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량은 사또의 자리에서 물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량을 도와준 참새는 누구였을까요? 착한 한량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감동한 산신령 이었을까요? 그 후로 다시는 참새를 만나지 못했지만 한량은 그 이후로도 참새를 볼 때면 그때의 참새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답니다. 진짜 똑똑한 것 엄마 돼지에게 새끼 돼지 다섯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인 망고는 되바라진 데다가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망고는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무다운 여름날 식구들이 더위에 지쳐 잠들자 망고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망고가 쟁거름으로 걸어가는데 당나귀가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다가 말을 걸었어요. 어딜 그리 바삐거니 무슨 상관이야? 너처럼 귀만긴 심승한테 내가 꼭 대답을 해야 하니? 망고의 건방진 말에 당나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망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망고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거니? 무슨 상관이야?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주제에 망고의 건방진 말에 거북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걸었지요. 연못가에서 개구리가 망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니? 입만 커다래서 개굴개굴 우는 주제 뭐가 궁금해? 망고의 말에 개구리가 기막혀 한마디 했습니다. 맙소사 넌 참 건방지구나. 동물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마디씩 하자 망고는 짜증이 나서 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채소밭으로 갔지요. 채소밭에는 맛난 당근이 가득 했습니다. 망고는 맛난 걸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만 주인에게 들켜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개에게 말했어요. 저기 망고가 또 왔다. 가서 잡아. 개가 멍멍 짖으며 망고에게 달려왔습니다. 망고는 헐레벌떡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던 망고는 개구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개구리야 나 좀 도와줘. 입 꿰매느라 바쁜데 널 어떻게 돕니? 망고는 계속 도망치다 거북이 거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거북아 나 좀 도와줘. 발을 질질 끌며 걷는데 널 어떻게 돕니? 망고는 계속 도망치다가 당나귀에게 부탁했습니다. 당나귀야 나 좀 도와줘. 귀 고치느라 바쁜데 널 어떻게 돕니? 망고는 결국 개에게 따라 잡혔습니다. 다행히 개는 망고의 엉덩이를 한 번 꽉 물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망고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엄마가 물었어요. 망고 어디 갔다 오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산책 좀 했어요. 별일 아닌데 이제 이제 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산책 했다 고요. 망고는 엄마에게도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가 막혀 한 마디 일러 주었어요. 망고 넌 니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절대 남의 단점을 말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단다. 꼭 기억해 두렴. 하고 말입니다. 황금이 나오는 돌 사자 옛날 옛날에 아들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동생은 착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는 동생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이 말에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네가 이토록 욕심이 많은 줄 미처 몰랐구나. 나도 네 동생 하고 같이 나가마. 어머니와 동생은 집을 나와 산 기슭에 있는 빈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어머니를 모셨지요. 어느 날 동생은 나무하러 갔다가 커다란 돌사자를 발견했어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인가 보네. 그날 동생은 장에서 나무를 팔아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초 두 자루를 샀습니다. 다음 날 동생은 나무하러 가서 돌사자 앞에 초를 켜고 절을 냈어요. 그러자 돌사자가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겁니다. 넌 누구인데 나에게 절을 하느냐? 저는 저 아래 오두막에 살고 있는 나무꾼입니다. 돌사자님 덕분에 저와 어머니 모두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에 절을 냈습니다. 잠 착하구나. 내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일 큰 통을 하나 갖고 오너라. 다음 날 동생이 큰 통을 갖고 찾아가자 돌사자가 말했습니다. 통을 내 앞에 놓아라. 내가 황금을 줄 테니 통에 황금이 가득 차기 전에 그만이라고 외쳐라. 황금이 땅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말이 끝나자 돌사자 입에서 황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돌사자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통에 가득 황금을 갖게 되었지요. 동생은 황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형의 귀에 들어갔어요. 형은 동생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동생은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형은 곧장 장에 가서 큰 통과 초 두 자루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돌사자를 찾아갔어요. 형이 초를 켜고 절을 하자 돌사자가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왜 내게 절을 하느냐? 저는 며칠 전 황금을 받아간 나무꾼의 형입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제게도 황금을 주십시오. 너도 통에 황금이 가득 차기 전에 그만 이라고 하거라. 하지만 형은 돌사자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황금이 통에서 넘쳐 땅으로 떨어지자 돌사자 입에서는 더 이상 황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뇌목에 큰 금덩이가 걸렸구나 손을 넣어 꺼내거라. 돌사자 말해 형은 얼른 돌사자 입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사자가 손을 꽉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통에 있던 황금은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이 돌아오지 않으니 형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형의 아내는 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빌고 또 빌었지만 돌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형의 아내는 남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네 집은 점점 가난해졌지요. 형의 아내는 집에 있는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형의 아내가 빈손으로 와서 울며 말했어요. 여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걸 살 돈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돌사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 틈에 형은 얼른 손을 뺐어요. 형은 그 뒤로 아내와 함께 동생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생은 형한테도 황금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뒤로 형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악마와 대장장이 옛날에 앙이라는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해서 착한 가난뱅이라고 불렸어요. 며칠째 일거리가 없어서 우드컨이 앉아있는데 악마가 대장관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잘 있었나 착한 가난뱅이 자네가 원하면 일거리를 많이 주겠네. 나한테 자네 영혼만 준다면 말이야. 앙이는 아들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기로 했어요. 앙이는 착하기는 해도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부자로 살게 해줄 거요? 악마 양반 10년 동안 부자로 살게 해주지 너무 짧소 자식들이 크는 걸 보고 싶소 그럼 15년을 부자로 살게 해주지 20년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냥 가난하게 살겠소 좋아 20년 여기 서명이나 해 악마는 종이를 내밀며 말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앙이의 대장관은 늘 손님이 북적거렸습니다. 아들들은 자라서 대장관에서 일을 배웠어요. 악마와 한 계약만 없었으면 앙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주례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와서 노세의 발에 편자를 박아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돈을 내려 하자 앙이는 받지 않았어요. 가난한 노인을 돕고 싶어서 일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러자 노인이 말 했습니다. 자네는 착한 사람이군. 그럼 소원을 두 가지 말 말 해보게나. 앙이는 웃으며 말 했습니다. 글쎄요. 정 그러시면 우리 집 번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제 허락 없이 내려올 수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안락의자에 앉은 사람 또한 제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아. 자네 소원대로 될 걸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어느덧 악마와 약속한 20년이 되었어요. 악마는 대장간에 와서 앙이에게 말했습니다. 20년이 되었어. 자 어서 가자고.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방앗간 주인이 주문한 수레바퀴를 마무리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동안 우리 집 번나무에 올라가 벗지라도 따서 드시겠어요? 음 그래 볼까? 악마는 번나무에 올라가 잘 익은 벗지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자 앙이가 말했어요. 자 갑시다. 악마 양반 난 준비가 됐소.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무리 해도 악마는 번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는 앙이에게 내려가게 해달라고 애걸 했어요. 악마 양반 내게 20년을 더 주시오. 그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드리지. 악마는 하는 수 없이 앙이에게 20년을 더 주었습니다. 이제 앙이는 아들들에게 대장간을 물려주고 쉬엄쉬엄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악마와 약속한 20년이 다시 흘렀어요. 악마가 또 앙이를 데리러 왔지요. 이제는 정말로 가야 할 시간이야.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지요. 다만 나무꾼이 주문한 도끼의 담금질만 끝내면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동안 우리 집 안락의자에 앉아 좀 쉬시겠어요? 응. 그래 볼까. 악마는 안락의자에 앉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자 앙이가 말했어요. 갑시다 악마 양반 난 준비가 됐소. 그런데 악마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안락의자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악마는 앙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대장장의 앙이가 못된 악마를 이긴 것입니다. 그 후로 악마는 앙이의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인디언들의 옥수수 옛날에 커다란 호숫가에 힘센 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사는 호숫가를 돌다가 적이 나타나면 부족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했어요. 전사는 사냥을 잘하지 못해서 전사의 두 아들은 종종 배를 골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전사는 사냥하러 나갔다가 붉은 깃털 모자를 쓴 덩치 작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가 전사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시오 사냥감을 찾으러 가오 아이들이 배를 골고 있소 내 이름은 붉은 깃털 이오 나와 힘을 겨뤄봅시다. 날 이기면 내가 당신을 던졌소 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양식을 얻게 될 거요. 두 남자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전사는 온 힘을 다해 싸워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고는 외쳤어요. 내가 당신을 던졌소. 그러자 붉은 깃털은 사라지고 붉은 수염이 달린 물건만 남았습니다. 어디선가 붉은 깃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 감싸고 있는 껍질을 벗기고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들판에 던지시오. 몸통은 숲 근처로 던지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여기로 오시오. 전사는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끼 한 마리를 잡아 아침밥으로 먹었지요. 한 달 뒤에 가보니 들판에는 처음 보는 새싹들이 나 있고 숲 근처에는 호박이 자라고 있었어요. 전사는 가을에 다시 들판으로 가보았습니다. 들판에는 알이 가득 찬 노란 열매가 있었는데 열매 위쪽에는 붉은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호박도 크게 자라 있었어요. 전사는 노란 열매와 호박을 몇 개 따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붉은 깃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으시오. 앞으로는 절대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거요. 이렇게 해서 인디언들은 노란 열매인 옥수수를 키우게 되었고 그 뒤로는 절대 굶주리지 않았답니다. 빛과 까마귀 아주 오랜 옛날 까마귀는 온갖 동물과 풀과 나무 사람을 지은 가장 힘센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빛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밤만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는 강가에 사는 족장에게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족장은 해와 달과 별을 삼나무 상자에 담아두었어요. 까마귀는 빛을 훔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까마귀는 족장의 딸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까마귀는 솔리포로 변신해서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족장 딸은 물과 함께 솔리포를 삼켰고 몇 달이 지나자 배가 보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난 뒤 아기를 낳았습니다. 까마귀가 바로 족장의 손자로 태어난 겁니다. 족장은 손자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손자가 해달라는 건 무엇이든 해주었지요. 손자로 변신한 까마귀는 족장에게 달과 별을 달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족장은 달과 별이 든 상자를 주었어요. 손자는 상자를 받자마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달과 별이 흩어지면서 하늘에는 달이 빛나고 별이 반짝였지요. 족장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자를 사랑한 나머지 크게 야단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는 손자가 해를 달라며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고 숨이 다 넘어가게 울었지요. 마침내 족장은 해가 든 상자를 손자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손자는 한참이나 그 상자를 갖고 놀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까마귀로 변해서 상자를 물고 날아 올랐습니다. 까마귀는 어둡고 깜깜한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물었지요. 거기 누구요? 빛을 갖고 싶지 않소?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빛이라고요? 아무도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소. 까마귀는 상자를 열고 해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햇빛을 처음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세상 여기저기로 도망갔습니다. 그 바람에 그 바람에 까마귀가 만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지요. 이제 하늘에는 별과 달 해가 있게 되었고 어둡기만 했던 세상에는 빛이 생겼답니다. 호랑이를 만난 할아버지 옛날에 소와 양을 기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랐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할아버 나하고 힘을 겨뤄볼까 내일 숲에서 누가 나무를 더 많이 쓰러뜨리는지 겨루자고 할아버지는 호랑이에게 그러기로 하고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미리 나무에 톱질해 두었다가 내일 슬쩍 미시구려 계획대로 한 할아버지는 이튿날 손쉽게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지요. 약이 오른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 내일은 돌을 눌러서 누가 먼저 돌의 뇌를 터뜨리는지 겨루자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호랑이가 한 말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이번에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요구르트를 큰 돌 가운데 넣어두었다가 누르면서 돌의 뇌가 터져나오는군 이라고 말하시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돌을 눌러 금방 뇌를 터뜨렸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화가 난 호랑이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먹자 호랑이는 할아버지에게 자고 가라고 하더니 밖에서 칼을 쓱쓱 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절고를 쓰고 누웠지요. 조금 뒤 호랑이가 살그머니 들어와 칼로 할아버지 머리를 내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칼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놀라서 후다닥 자기 침대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능청스레 말했습니다. 어제 머리에 콩 같은 게 딱 부딪히던데 호랑이가 덜덜덜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진짜 힘세시네. 이번엔 호랑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꾀를 냈어요. 사보로 우물주위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하는 거요? 우물을 파내어 통째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난 목말라 죽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얼른 물동이를 들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호랑이는 커다란 금덩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녀석 손님을 바래다 주어야지. 할아버지는 호랑이와 호랑이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요? 호랑이 수육이랑 호랑이 순대를 대접하구려. 그 말에 겁이 난 호랑이는 도망치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와 왜 급히 도망가고 있어? 이 집 노인들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서 도망치고 있어. 난 날마다 그 집에 사는 소와 양을 잡아먹는 걸. 겁내지 말고 나랑 같이 가보자. 싫어. 너무 무서워. 그럼 끈으로 네 목과 내 목을 묶고 가자. 그렇게 둘은 함께 할아버지 너를 가게 되었어요. 둘이 함께 오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이 늑대 지금 나한테 빚진 호랑이를 가져온 거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겁이 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늑대는 끈에 목이 졸려 이가 하얗게 드러났지요. 호랑이는 그걸 보고 늑대가 자기를 비웃는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더 빨리 달렸고 목 졸린 늑대는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호랑이도 늑대도 없는 평온한 숲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시계를 훔친 사람 한 한 육군 사령관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북적거렸어요. 술과 음식도 푸짐했고 악대까지 준비되어 흥이 나는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파티장에서 찜찜한 일이 생겼어요. 하필이면 사령관이 회중시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계는 사령관의 아버지가 물려준 아주 귀한 물건 이었어요. 사령관은 경비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 시계를 누가 훔쳐간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나. 경비대장은 눈을 둥그렇게 떴지요. 아니 어떤 녀석이 감히 사령관님의 시계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파티를 중지하고 시계를 찾아내겠습니다. 아니야 파티의 흥을 깰 수는 없지. 그냥 두었다가 파티가 끝나면 찾아보세. 네 그렇다면 파티가 끝나고 난 뒤 출구에서 모든 사람들의 몸수색을 하여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습니다. 파티는 즐겁게 계속 진행되었어요. 이었고 늦은 늦은 시각이 되어 파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려고 출고로 나섰어요. 경비대장은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의 몸수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지만 할 수 없이 몸수색에 응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령관의 시계를 찾는다는데 감히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몸수색을 내보아도 시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는 사령관의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는 너무나 청렴 결백하여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비대장 이 말했어요. 자네 한 사람만 남았군. 미안하지만 자네 몸도 뒤져봐야겠네. 그러자 그 부하는 몸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경비대장은 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지요. 그렇다면 나는 자네를 의심할 수밖에 없네. 그가 대답 했습니다. 의심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경비대장님 저는 몸수색을 거절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는 부하일세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냥 통과시키게 경비대장은 하는 수 없이 그의 몸수색을 하지 못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경비대장이 중얼거렸어요. 저 저 녀석이 분명 시계 도둑일 거야. 사령관도 사실 그냥 보내라고 명령하긴 했지만 그 부하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몸수색에 응하지 않은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지요. 그날 밤 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사령관은 옷을 갈아입다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 시계를 미쳐 벗어둔 옷에서 꺼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뒤져보니 역시 시계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파티장에서의 일이 떠올라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왜 그 부하는 시계도둑이 아니면서 몸수색을 거절했을까? 사령관은 궁금증이 일어 다음날 아침 경비대장을 시켜 그 부하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사령관이 부하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시계도둑으로 누명을 쓰면서까지 몸수색을 거절했느냐?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그러자 그는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령관님도 아시다시피 무척 가난합니다. 어제 저는 파티장에서 남은 음식을 주머니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과 고생하는 부인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진다고 하니 저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은 늘 팩이 있고 대장부 다운 기계가 넘쳐야 합니다. 군대의 기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그만 사령관이 손을 잡으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곁에 있던 경비대장은 감동한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다시 사령관이 그 부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너는 정말 정말 인간적인 훌륭한 군인이다. 너를 1계급 득진한다. 부하는 부동자세로 선체 사령관에게 경례를 했답니다. 소중한 작은 생명 옛날 프랑스의 한 시인이 왕의 미움을 받아 외딴 곳으로 추방 당했습니다. 시인은 오두막에서 쓸쓸하게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시인은 언제부터인가 목에 심한 병이 들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동네에 사는 소녀가 시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시인을 매우 존경하여 간간이 들러 이것저것 집안일을 도와주고는 했어요. 소녀가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인은 썰렁한 거실에서 딱딱한 빵을 우유에 적셔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데우지 않아 매우 차가웠어요. 시인이 목을 앓고 있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소녀가 얼른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찬 우유를 그냥 드세요? 목에 더 해롭습니다. 이내 소녀는 우유잔을 빼앗아 조전자에 붙더니 벽난로로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인이 손을 내자우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거라 불은 피우지 않아도 된다. 안됩니다. 찬 우유를 그냥 드시면 목병이 더 악화됩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는구나. 이제 목도 많이 나왔으니 불은 피우지 말거라. 하지만 소녀는 시인이 괜히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짐작하고 성냥을 그어 벽난로 아궁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시인이 버럭 외쳤어요. 제발 불을 피우지 말라니까. 시인이 화를 내자 소녀는 먹쑥해져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인이 금세 화를 낸 것을 사과하며 말했어요. 소리를 질러 미안하구나. 하지만 불을 피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단다. 무슨 이유요? 시인은 손가락으로 굴뚝을 가리켰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 새가 저 굴뚝 위에다 집을 짓고 알을 깠단다.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단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니? 그 후로 소녀는 시인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인간과 동물이 가깝게 나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중한 작은 생명 이야기도 아를 낳은 새를 소중히 여기는 시인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호랑이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두꺼비나 개구리와 친구가 되기도 하는 등 동물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작은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